좋아요 구독. 한국을 보다 국내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사들이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좀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한 선. 뭐가 적당할까요 지금. 저는 증권사니가가 카카오가 이랬다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봅니다. 나는 내 무슨 분석이 잘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보면 다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월 24일날 2021년에 내가 CGV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패턴은 한 번 더 내려가고 한 번 더 이 고가를 뚫은 다음에 끝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패턴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이 사진을 보고 그러면 4차, 5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이거는 내가 근덴스하게 보여주지만 3, 4, 그다음에 5. 여기서 지금 이거는 5분의 1 주가예요. 5분의 1. 왜냐하면 카카오는 5분의 1으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을 만약 곱하기 했으면 여기서 17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5분의 1을 안 했으면 제대로 가면 86만 원. 그래서 이 전에 있는 사진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51만 원에서 한 번 더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게 맞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 4, 잠깐 내려온 다음에 올라와서 이거는 5분의 1 주식 분함이지만 17만 3천 원까지 갔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다음에는 내가 작년에 명확하게 네이버랑 카카오를. 왜냐하면 그게 제일 인기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 패턴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큰 하락장을 봐야 된다. 어쩌면 여기서 반통목보다 더 나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2차 파단은 6, 1, 8, 5분의 1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카카오 먼트를 그때 이렇게 걸어놨어요. 우리는 카카오 조정이 끝나려면 항상 얘기했지만 A, B, C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중권사가 뭐라 그래도 7만 원인가 만 원이 우리 목표 타겟이다. I don't really care.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직도 우리 조정의 패턴은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안 끝나요. A, B, C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4만 6천 5백 50이 저거였죠. 지금 여기서 조그마한 반등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런 최악의 뉴스가 나올 때는 시장은 거꾸로 가요. I think we're almost there with A. A가 끝나면 B 반등이 오죠. 그다음에 C가 오겠죠. 그리고 S&P랑 DAO랑 지금 3에 3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가 무슨 힘 때문에 상승장이 열려서 어디? 10만 원? 10만 원이면 어디까지 가? 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이제 B 파동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많이 맞다면. 그런데 내 생각은 이게 지금 우선이고 만약 대체가 있다면 이게 A이고 이게 B면 이게 1, 2, 3, 4, 5.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이 와야 돼요. 여기서 잠깐 올라오는 시간이 온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요. 그래서 만약 그 10만 원, 7만 원이 뭐 이게 롱트럼 타겟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중장기로. 어디까지? 어디까지? 7만 원으로. 7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정확하게 그렇게 기간을 설정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게 만약 그러면 이게 B가 여기까지 간다. 그건 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내 말은 여기에 저장되는 A 파동의 가격을 B 파동에 온 다음에 한 번 더 넘어야지만 이 패턴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I don't care what 전문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보니까 이 사지 패턴은 아직도 크게 안 그려져 있고 아직도 그려지려면 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뭐 여기서 이 17만 원짜리가 6만 원인데 얼마나 싸? 싸다고 주위적으로 사나요? No. 더 싸지는데. 8만 원짜리가 부도돈할 수 있고 그러면 빵이 되는데. 뭐 17만 원인데 6만 원이니까 와 3분의 1 가격이네. 사야겠다? 그런 리즌을 사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패턴으로 돼 있고. 왜 패턴으로 돼 있나? 사람들의 투자 행동. 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패턴이 이루어지고 패턴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 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왜 분석하냐? 다음 패턴을 볼 수 있으니까. 무슨 패턴이? ABC가 끝나면 1, 2, 3, 4, 5. 1, 2, 4, 5가 되면 ABC. 뭐 ABC, D, E, 뭐 Triangle. 그걸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 예측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로 카카오룸 볼 때는 아직도 조종 사진은 크게 안 보입니다. ABC가 볼 때까지는 저는 하락장을 얘기합니다. 그 하락장 안에서 반등이 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큰 반등이 오면 저는 이걸 비파동으로 보고. 만약 계속 내려온다면 이게 A고, B고. 지금 진행되는 건 3차 안에 있는 빨간색이고 4, 5가 있겠죠. 우리 엘리파동 아시는 분들.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코스피나 S&P 시장은 3회 3을 조금 있으면 바라볼 건데. 우리 카카오가 10만 원을 간다? 뭐 I don't think so. 10만 원이면 어때요? 지금은 4만 8천 원인데 100% 뛴다? 좋아요, 구독!